Oh, girls' generation make you feel the heat 천세계가 너를 주목해 안녕하세요. 티파니 영희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오니까 시상석이 아니라 멤버들과 함께 무대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. 저희 소녀시대가 제1회 가온차트 뮤직오드에서 상을 받은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때의 설레임과 뭔가 벅차오름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 제1회 뮤직오드의 MC인 우리 태연이 또 추억이 많이 들 것 같아요. 어때요? 태연이 오늘 수상자로 왔는데 We can do, 화이팅! Can control my self, 화이팅! Got the beat, 화이팅! 네, 태연이 상 많이 받기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